감사한데? 아.. 아 이거 이거 누구? 환경하시죠? 기운 나게 해줄까? 오오오오오 유산슬 늘 알잖아 유산슬 늘 알잖아 아 나 돈을 쏟네 돈스 니 여친이랑 잘 되나? 응 곧 있으면 사귈 듯 오오 아 이제까지 써면 잘 되고 있어 좋은 되네 아니 통화 너무 오래 하더라 X같다 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까지 전화 좋은 나아야 돼 죽여서 오신대 아니 왜냐면 딴 데 가야 되는데 계속 통화 중이대 개.. 초등학생 연애도 아니고 X 할 것 이거 좀 고치세 뭐 진짜 너 근데 왜 토토 안 챙겨줘? 와 씨 형 이런 느낌이다 성미 겨드랑이 딱 난 느낌 진짜 그 정도로 더럽다 진짜 미안 전화 5분 안에 끊을게 이제 진짜 미안하다 아니 10시에 만나야 되는데 10시까지 통화를 해요 위치가 바뀐 부재중잖아 열두 통화했대 네 아니면 그거라도 신청해놓든지 500원만 주면은 이제 통화 중일 때 이제 이러면 안 해놓으면 아 500원 우세히 먹을래? 네? 짜장, 짬뽕, 게임, 판보셔 넣든지 나는, 나는 전복 짬뽕 됐잖아? 하하하하하하 볶음밥이잖아 나는 탕수육 됐자 아니 뭘 볶음밥이야 볶음밥 아니 내 나가사키 짬뽕 난 탕수육 됐자 나가사키, 나 볶음밥 난 깐쇼새우 됐자 깐쇼새우 됐자 깐쇼새우 됐자 짜장면 와 씨새끼 입맛 존나 빡빡하다 저거 맛있겠다 6만 7천원인데 근데 민심 많이 줬다 왜왜왜왜? 하, 그냥 사면 되지 왜저래 이런 누군데? 레오, 레오라 네님이 레오라서 욕도 뭐하겠네 그래도 사는결입니다 그래! 네 고맙죠 6만 7천원 낼려면 사실 힘들어요 맞아, 6만 7천원 빡센게 하루 1당이다, 하루 1당이다 얘들아 일반 7천원ension 비싸이긴 하지 원수, 여자친구 아니야? 어떻게 기싸여? 링이 너무 짙은데 이거 Allah는 친구를 만나면한테 깐쇼에는 깐쇼 nak 아, 너희들 만날 때는 marathon Portion 너도 섹스하필 잘하잖아 아니 털링이 너무 짙은데. 이거 야 친구 만나러 갈 때 깎으신다. 깨운탄이다. 너희들 만날 때는 이렇게 남자답게 오고 너 또 섹스 어필 잘하잖아. 야 행복이랑 언서 섹스 어필 존나 잘하네. 우리 섹스 어필 존나 잘하지. 못한다. 못 된다. 야 지금 엉덩이 존나 크네. 뭔지 하마 안 했어? 오오오오오. 털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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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럭킹. 우리 또 사비로우 게임하지 않더라? 진짜. 저같아. 내 지금. 좀 살 보고 게임하자. 참호? 참호. 아니 왜? 발 씨를. 너무 짖는데 풍선 크게 불기. 이거 다 생각. 5만방일. 자. ㅋㅋㅋㅋㅋ 내가 진짜 힘들 Erfolg. 그냥? 그냥? épo위. 내가 물을. 풍선은 불어야 해. 내가 탁 소리 맞 bedtime. 어디? 잘했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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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가족 집이거든? 더 웃겨? 더 웃겨? 야 나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 아 진짜 한 번만 더 기억이 됐어. 덕글롤이 2대 사진네. 덕글롤이 1병보다 컸다 아이가. 내가 봉사했다. EDS 대화가. EDS 대화가 1대야. 그러면 우리 덕글롤이 하자. 덕글롤이 하자. 어 덕글롤이 하자 덕글롤이. 덕글롤이 배로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이거 이거. 환경실을 기억나게 해줄까? WHO!! Somehow 씁니다. 담배 안 들래? 담배 안 많이 나? 담배만리긴 생각하다. 됐어. 가벼운 게임을 통해서 담배 한 명씩 트로가게 하자. 오케이. 지는 사람 못 피기? 어 allí. 오케이. 안영미. 안영미ята 펴는 게임인데 펴면 이기는 거야. 적기 게임이 아니고 펴는 게임이라고? 오케이. 유 ignore asset. 문신 있는 성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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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눈썹은 시겠지 정답 유윤아 정답 못먹을 했다 아니 구나다 구나치면 벌칙이야 구나치면 벌칙이야 탈락 가자 우리 이치면 안 된대 어 니 탈락이 아니 시발 그 말을 해줘 거짓말 거짓말은 최악이다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게임 룰이 거짓말하면 엎드려 빠트려서 기다려야 돼 진짜 진짜 대지 소리 내야 돼 대지 소리 내야 돼 엎드려 빠트려 힘드니까 대지인 척 하면서 침대 돌아다녀야 돼 진짜 진짜 이거 맞잖아 그리고 이게 안혁명 때문에 룰이 할까? 맞다 내가 봤는데 딸도 할 거 맞다니까 그 시발 뭔데? 니가 알잖아 니가 알게 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